세계의 박물관 17번째 시간 이번에 떠나볼 나라는 알록달록한 튤립과 풍차의 나라 예쁜 그림엽서 같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서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입니다. 유럽의 서쪽, 벨기에 독일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불리는 곳이며 국명인 네덜란드 역시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청명하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있는 웅장한 풍차나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며 피어있는 튤립, 오렌지 군단으로 불리는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 혹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불새출의 화가인 빈센트 방고우의 그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을 계기로 아름답고 이국적인 자연 풍광 외에도 네덜란드에는 어떤 흥미로운 박물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태어나고 거주했던 주택을 사후에 박물관으로 개조한 아기자기한 소규모 박물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1942년부터 44년까지 약 2년 동안 나체의 유태인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피신 후 안네프랑크가 몸을 숨겼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며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빛의 화가라 불리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예술가인 렘블란트가 1600년대에 거주했던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렘블란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맥주 브랜드인 하이네 박물관도 있는데 예로부터 양조장으로 사용해오던 건물을 개조해 관람객들에게 하이네의 제조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네덜란드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만나볼 박물관은 좀 더 특색 있는 곳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중앙역 바로 옆에 있는 A강 유역에 마치 강 위에 떠있는 듯한 독특한 건물인 아예 영화 박물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19년 미국 영화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영화 시장은 북미,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6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감독으로는 로보칵, 원초적 본능, 토탈리콜 등을 제작한 파울 페루우번 감독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의 헐리우드, 인도의 발리우드와 같이 독보적인 영화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영화계에서 네덜란드의 존재감은 다소 미미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암스테르담은 유명 영화제를 개최하는 프랑스의 칸, 이탈리아의 베니스, 독일의 베를린과 같이 영화 산업에서도 전세계 영화 팬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른바 영화의 도시 느낌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세워진 아이 영화 박물관은 매년 전세계 영화 팬들의 발길을 잡아 끌면서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로 암스테르담 중앙역은 암스테르담을 넘어 네덜란드 전체를 상징하는 철도역입니다. 아이 영화 박물관은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회리를 타고 강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데 회리는 무료로 탑승, 강을 건너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아이 영화 박물관은 처음부터 이렇게 박물관은 아니었는데 박물관이 출범하고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민관과 정부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 영화 산업계에서 네덜란드의 입지는 소소한 편이지만 가치 있는 영화기록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5년, 위미에르 형제가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최초로 시네마토 그래프를 공개한 이후 약 24년이 흐른 1919년 9월 네덜란드의 아마추어 역사가였던 반 쥐드는 동부도시인 아르헨에서 열린 대규모 민속축제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네덜란드의 영화 제작사였던 헤이그 필름은 성공적으로 열린 보무인 네덜란드 민속국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축제를 영화기록으로 녹화했는데 반 쥐드는 이 영상 기록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네덜란드의 사회, 문화, 역사적 삶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보관하는 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는 전국 신문사 편집자들에게 공개 사안을 보내 이러한 영화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의 의견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919년 10월 네덜란드 중앙영화 아카이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헤이그 시의 예술 및 교육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영화학교 총책임자, 의회의원 두 명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중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은 물론 앞서 민속축제를 영화로 제작했던 헤이그 필름의 영화 제작사인 윌리 뮬런스도 고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덜란드의 영화 기록 보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일찍부터 대단했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위해 한국 영화사와 단편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한국 영화는 1919년작 의리적 구토로 이 작품은 100% 필름이 아니라 연극과 영화가 더해진 형태이며 현재와 같이 전체가 극영화로 제작된 것은 1923년 윤뱅남 감독의 월화의 맹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영화가 제작되던 1919년 무렵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영화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영화 제작과 보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네덜란드 중앙영화 아카이브는 매년 50에서 100평가량의 영화를 수집하며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1933년 영화 산업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폐쇄가 결정됩니다. 아카이브가 폐쇄된 후 수집했던 영화는 모두 국립기록보관서 내부 금고에 보관되었고 후에 세워진 I-영화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보관 전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맥이 끊어진 듯했던 네덜란드의 영화 박물관 역사는 약 13년 후 한 열렬 행정가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행정가로 일하던 데이비드 반 스타베레는 네덜란드의 영화 승인을 총괄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영화계에 대한 실제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나그에 위치한 학교의 영화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이후로 오랜 기간 영화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영화계에서 입지를 넓혀갖고 1928년 중앙영화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반 스타베레는 1946년 주도적으로 암스텔르담에 영화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이에 암스텔르담의 주요 연극기획가였던 피에트 메르브루크가 스타베레는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영화감독 폴 키즈러와 같이 업계에서 인정받은 인사들뿐 아니라 펠릭스 할베스타드와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기투합한 인사들이 처음 설립한 것이 바로 네덜란드 역사영화 아카이브로 후에 네덜란드 영화 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출범한 역사영화 아카이브는 오로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를 수집,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평범한 오락영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초기만 하더라도 1930년대 유럽의 아방가르드 영화작품을 주로 수집하다가 1948년 열성적이었던 영화수집가인 앤드바이 아카이브의 책임을 맡게 되면서 주요 유럽과 헐리우드 영화작품으로도 컬렉션의 규모를 확장시켜갔으며 1957년에는 성부적인 영화기업가인 장 대슴의 방대한 컬렉션을 입수하게 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맡게 됩니다. 1946년 설립 당시 불과 수백 편에 불과했던 영화 컬렉션은 1961년에는 단편과 장편을 모두 합해 3만 편을 훌쩍 넘기는 거대한 컬렉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동기간, 영화뿐 아니라 영화관련 도서와 포스터와 같은 다양한 작품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 영화 박물관은 1975년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건물이 아니라 근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암스테르담 실입미술관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폴란드 필름, 네덜란드 영화교육연구소, 필름뱅크 등과의 합병을 거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새로운 둥지를 찾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최초의 네덜란드 역사영화 아카이브가 설립된 지 66년 만인 2012년 4월 4일 현재의 아이강 산상이 세워진 멋진 박물관 건물이 공식적으로 세상의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영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세워진 이 박물관은 개관 직후부터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히 독특한 건물 외관이 눈에 띄는데 아이영화박물관 건물은 오스트리아 비엔라의 본사를 둔 건축회사인 DMAA에서 맡았습니다. DMAA는 스튜디오 갈르트에 위치한 포루셀 박물관, 한국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모터 스튜디오 등 인상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설계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DMAA가 설계한 아이영화박물관 건물에는 갤러리 전시공간이 2개, 300석 영화관 1개, 127석 영화관 2개, 67석 규모의 소규모 영화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영화박물관의 외형은 강면에서 막 이륙하고 있는 우주선, 혹은 크게 부릅던 눈 모양을 닮았는데, 실제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박물관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새로 지어진 박물관 건물은 건축, 장소 및 영화 매체와의 관계에 반응하는 개념을 형성화하고자 했으며, 아이강 물에 반사되는 빛과 마찬가지로 빛, 프레임, 시간의 흐름과 같은 영화적 측면이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광범위한 영화유산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영화박물관은 약 4만 편이 넘는 영화, 50만 개의 사진, 6만 개의 영화 포스터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며 가치가 높은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 기부, 유중을 포함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매년 컬렉션을 확장시키며,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위한 컬렉션 구축과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 산업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활동에는 보존 작품을 복원하여 재상영하거나, 새롭게 제작된 독립영화나,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장례영화 등을 소개하는 특별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이영화박물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영화도서관을 갖추어 영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영화박물관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영화를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박물관 1층에 들어서면, 영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각종 영상 장비들을 전시해놓은 파노라마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를 통해 초기 시절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영화 장비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영화 제작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박물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각 장치를 통해 색다른 시점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헤드폰을 끼고 유명한 고전 영화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스닝 벤치나 아레나 계단 위에 놓여진 7개의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유명한 영화들의 세트장 사진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영화 박물관은 기본 상설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테마로 꾸려진 특별 전시도 열리며 아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체 배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네덜란드 영화를 해외에 홍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로지 영화에만 관련된 박물관을 넘어서 이곳을 영화와 동영상 예술을 위한 박물관으로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박물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 중에는 실험 영화, 영화와 소리와의 관계 및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개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클래식의 복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영화 박물관의 숨은 명소는 다름 아닌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카페 공간으로 강을 조망하게끔 배치된 탁 트인 공간에 마련된 카페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네덜란드 현지인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7번째 시간으로 네덜란드의 아이필름 박물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